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이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돼 이거? 벌써 그냥 피 훅나는거 보이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치리스입니다 아 어려워가지고 못 깨겠어요 이거 진짜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릴 것 같아요 이거 본격적으로 이은날 하기전에 이거좀 합시다 제가 이거는 제가 방제 안썼거든요 네 아 이거 근데 어려워가지고 못 올리겠어요 이거 좀만 더 연습한 다음에 올리려고 그래요 해석은 안하겠습니다 따로 유튜브에 올리진 않을거니까요 이게 얘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는 얘가 착한 애인줄 알았는데 착한 애인줄 알았는데 너는 나쁜 애였구나 하지만 지금이라도 갱생의 여지가 있단다 그러니까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라고 그냥 파피루스가 그러는거에요 한번 해보는거거든요 아 I'm so sorry 미안해 You did so many bad things 니가 비록 많은 나쁜짓을 했더라도 나는 약속했어 To always forgive 너를 항상 용서하기로 말이야 Every deserve a second chance 모든 이에게는 두번의 찬스가 줄지지 그리고 그거는 샌즈도 마찬가지야 아 근데 어려워 패턴 보세요 이거 패턴 보세요 나 진짜 이거 이걸 자꾸 누가 깨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왜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돼 이거 벌써 그냥 피 훅나는거 보이세요? 야 이거 에헤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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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를 언제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자 당가자 빨리 저 보라색이 빨리 에너지가 달때까지 빨리 다운패턴 넘겨야돼 자 여기 가만히 있을게요 여기 이거 구석에 있으면 되더라구요 이거 아아 여기야 여기 추가하게 있으면 돼 아 아니구나 됐다 아아 하지만 에너지가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여기서 좀 쉬어 갑시다 아이템을 좀 먹을게요 아이템을 여기 눈사람 조각이나 그런거 있는데 눈사람 조각 다는 안채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악질인게 아이템을 먹으면은 패턴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아 진심 어떻게 깹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 그나마 이거 내가 연습해가지고 지금 이정도에요 지금 이게 그나마 연습해가지고 이거 이쯤에서 버텨야되는거 같은데 이게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계속 이거 눈사람 먹으면서 피좀 꽉 채울게요 이거 하지만 넘어갔어 어 뭐야 다운패턴 넘길게요 아야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됐어 어우 이 패턴은 그나마 쉬운 패턴축에 속해요 근데 웃긴거는 이게 잠깐 조금 숨을 골라볼까요 네 어떻게든 되겠죠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만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꽤 오래 버티는 편이에요 지금 지금은 그래도 아 아 미루키님 천억원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직접 제작해 주셨어요 다른 분이 블루히츠님이요 여기 아하 아이템은 먹었을때랑 먹지않았을때랑 같아졌어요 그냥 넘길게요 이거 어차피 오늘은 못깨니까요 다음 패턴 보세요 무슨 패턴이 나오나 아하 아 이거를 못 넘어가겠어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넘어가고 아아 아아 진짜 아하 에헤이 에헤에헤이 에헤이 이걸 이거 헉 아아 참 이거 진짜 됐어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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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잠깐만 이거 아임 쏘리 아이저스트 도넛 이거 이거 마지막 패턴인데? 잠깐 빨리 넘겨봐 아이저스트 리얼리 미스 마이 프레드 나는 내 진정한 친구가 그리웠어 미안해 어 그래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오 뭐야 내려가裝 벗길 GRE KNOW KETTA KETTA 넌 나를 살려준다고? 오이! wait 잠깐만 이거 속임수 아니지? 아 잠깐만 실례 It's just I was expecting this 블루이치님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니가 자비를 해준다고 하니까 얘가 지금 얼굴이 지금 달아올랐네요 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어 나도 이거 깨는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I don't you are going to act incorrectly But you did the right thing 하지만 너는 옳은 일을 한거야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말이야 I'm glad this situation didn't escalate 아 나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기쁘다고 그러네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 뭐야 아까 공격하면 아마 달라질거에요 아마 에? 여기서 진행이 안됩니다 여기서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데모 버전이에요 에 그죠 아 아까 공격할때 결과가 궁금하다고요 아니요 버그는 아닌거 같아요 미완성이라서 그게 나가는거는 안되나보네요 아 아까 거기서 공격한 다음에 그거 해달라구요? 한 번 더 깹시다 한 번 더 진짜 연습 5번 10번하고도 털려가지고 못 깨던거를 라이브로 틀자마자 바로 깨네 그 게임 어디서 다운받냐구요? 그거는 제가 동영상 올릴때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게임졸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첫 패턴이 뭐였더라 이거였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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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까 그거 한대도 안맞을 수가 있죠? 내가 하고는 믿겨지지가 않는데? 자 요거는? 그래 이렇게 또 김치국 마시다가 꼭 죽을수도 있어 진짜 아따 그 부분은 무조건 올려야겠다 유튜브에 올릴때 진짜.. 내가 하고도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깼다깼다 지금 아 한 번 깼거는 역시 다시 깰수 있군요 호우λη 호우 non 자그러면 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던거 미안해 미안해 그래 미안해 원래는 여기서 살려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때려봐 마고? 어쩜 막아 잠깐만 어어어 다른 패턴이 나오진 않는군요 이거 자 한번 더 또 때렸어 Why? What is your reason behind this? 너 왜 자꾸 이런데서 반복하는거야 You can be happy without hurting people 너는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말이야 왜 자꾸 이런 짓을 반복하는거지? 아 그거야 다른 엔딩을 보고싶어서에요 I'm not your enemy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친구라고 나는 너를 용서할게 그러니까 제발 원래대로 돌아와줘 응? 응 싫어? 그 다음 엄청 세다구요? 늦지 않았어? Don't make me do something I regret 지금이라도 아이템을 먹어야 될까 그러면? I'm at my limit 휴먼 나도 한개야 한개라구? 오.. 오오오오 more of lower fi 데모 버전이라서 여기까지군요 제부 버전이라서 여기까지군요 아 깼다 깼다고 자 빛다 어린니도 깼어요 제일 equally 깼어요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연습용으로 지금 트는건데 어쩌나보니까 자비했을때 그리고 죽였을때까지 다 보게 됐네요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와아아아 와아 디스밀리프 언더테일 바피루스였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